자, 그 다음 질문의 내용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칭찬해라, 서로 간에 라는 얘기야. 어, 이제 그 저기 뭐야, 남편이,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이랑 부인의 좋은 점을 봤어. 그럼 좋은 점을 얘기를 해야지. 이제 대놓고 너 이거 너무 잘한다, 너 이거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라는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랬던 것 같아, 샘이 살면서. 근데 미국 애들은 또 생각해보니까, great job 이런 표현은 또 굉장히 많이 쓰긴 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칭찬하는 말보다는 비꼬는 말. 그렇다고 뭐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말이 더 능숙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천재다, 너 진짜 재능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해. 아니면은, 바삐, 병삐, 개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솔직히 뒤에 거를 많이 하잖아, 욕을 많이 한다고. 그게 더 익숙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뭐 친구한테 바삐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는, 그냥 그 익숙한 것 뿐인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칭찬하라는 얘기야. 가족 구성원들끼리. too often, 너무나도 자주. we notice that, 우리는 that 쪼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목격한다는 얘기야. sister, brother, parent or child is particularly good at,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 자, 이렇게 잘한다, 잘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뭐를? showing empathy. 자, 여기서 2번이라고 할게요. 공감을 보여주는 것에. 그리고는 is exceedingly honest. 굉장히 정직한 걸. 그리고 굉장히 공평하고, 혹은 shows a great deal of integrity. 많은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을, 성실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잠깐만, 이게 뭐 잘 몰라, 1번이라고 그랬구나, 1번, 미안. a, b, c, or d. 자, 이런 것들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we don't mention, 우리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what we are observing,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out loud, 크게 소리내어 말하지를 않습니다. 라는 얘기는 칭찬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냥 보고 넘어간다는 얘기지. 자, you may have noticed. 너는 아마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your child, children seem far more comfortable. 너의 아이들이 비교급 수식, far가 되겠죠? 뒤에 비교급이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너는 목격했을 것입니다. 무엇에? with, 여기는 sarcastic, comfortable 하면은 뭐, 뭐에 대해. 자, sarcastic, or inserting one another. 냉소적이거나 혹은 서로를 모욕하는 것에. 그러니까, 바비, 병비, 개비 이렇게 부르는 것. 자, giving compliment. 동명사 주어를 쓴 거죠. 자, 칭찬을 주는 것. 이 칭찬을 주는 것은 often, fail, 종종 느껴집니다. more awkward.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than offering constructive criticism. 그래서 건설적 비판을 제공하는 것보단. 건설적 비판을 제공하다는 얘기는 비난하는 것보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when we blame, 우리가 이거 할 때, we let our children or our partner know that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 혹은 우리의 배우자가 대절을 알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우리가 compliment을 줄 때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기는 we share the good that we see. 우리가 본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이라고 하자. 우리가 바라본 그 장점을 공유할 때, 이게 칭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랫동사는 5형식 사역이 되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는 그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의 배우자가 대절을 알게끔 한대. 근데 뭐를? we have recognized their strength. 우리가 그들의 강점, 그들의 장점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합니다. 이건 3번이라고 할까? 자, 또한 by acknowledging that, by ing, 뭐뭐함으로써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각각의 사람이 different strength to the family unit, 가족 단위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게, 각각의 사람이, 우리 가족 구성원이 우리 가족에게 다른 장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we can learn from one another and work as a team. 우리는 서로로부터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는 팀으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여기에 말은 이제 다른 가족에게 모범이 되어줄만한 좋은 점을 우리 각자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걸 인정함으로써 서로로부터 배우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성실성이 없는데 내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성실해. 그럼 나도 더 성실해질 수 있고 아빠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